XSFM입니다. I, D, W, K 여러 번 잠시 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한국 언론이 욕먹을 일이 정말 많았던 한 주입니다. 언론을 통해 세상을 보는 우리는 그걸 볼 수 없었을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윤세맨 엔디터가 앞에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맨입니다. 헬마우스를 잠시 후에 만나서 빠기친 헬마우스 헬마우스 화가 많이 나있었어요. 근데 이번 녹음할 때는 화가 좀 줄었어요.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익숙한 얘기를 하니까 뭐 이따 길게 얘기할 텐데 헬마우스에게 이번 주에 할 얘기를 진작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저는 사실 올 봄부터 이 사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사건을 이번 주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자꾸 다루고 포털이 자꾸 다루고 하는 모습을 보면 유튜브의 우파들이 자꾸 이걸 다루는 모습을 보면 이 사건은 결국 알아보는 것도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뭐랄까요? 사람들 많이 모인 계곡에 물론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건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일입니다만 가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에 쓰레기 냄새 많이 날 때 있어요. 그런 곳 앞을 지나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먼발치에서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어떤 교훈을 남길 것이다. 좀 기다려보자. 저는 오다가다 주워봤거든요. 네. 찾아봤다기보다는 맞아요. 주워보게 되죠. 네. 주워봤을 거예요. 오다가다 주워보고 뭐? 그래서 범인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들을 찾아서 클릭하게 되잖아요. 아마 이 사건을 주워본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 기사로 시작해서 커뮤니티로 흘러들어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고 느껴요. 네. 알아낸 게 나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3시간 동안. 네. 예를 들어 뭐 상수도에 벌레 한 마리가 나왔다고 치죠. 이게 어쩌다 나오게 되었는지 온갖 탐험을 지금부터 해보시겠습니다. 네. 뉴스 후에 헬마우스 코너로 시작하죠. 그것은 하기 싫다는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레노버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상회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제가 예측을 또 틀렸습니다. 바보상의 술안주가 팔려도 너무 많이 팔렸습니다. 바보상의 술안주가 팔려도 많이 팔리고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신나서 그래요. 신나서 아 근데 이벤트가 저는 이게 상당히 괜찮은 이벤트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벤트 이름은 나의 술상 나의 안주 안주 사진 촬영 대회입니다. 네. 정확히는 마른 안주 사진 찍고 물건을 받게 됐어요. 청취자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히는 술상 촬영 대회죠. 그렇습니다. 네. 잘 찍어도 못 찍어도 상품은 드립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그 심사 과정이 엄격하지 않은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창 평양맥면 투어 다닐 때 네임드들을 돌면서 아 그렇죠. 같은 앵글에서만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반응이 꽤 좋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술상 예쁘게 찍는 사람들 요즘 너무 많죠. 맞아요. 밥상 술상. 네. 기간은 7월 15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입니다. 7월 31일까지 보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네. 일단 제일 잘 찍은 분 한 분. 응. 그리고 제일 못 찍은 분 한 분. 네. 망한 고양이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1등 상품은 혼술 전체 세트를 드리고요. 대박 많이 줍니다. 2등 상품은 혼술 A세트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3등 상품은 반건조 오징어 3마리를 드립니다. 솔직히 반건조 오징어 가격 아시죠? 그렇죠. 이거 너무 상품 많아요. 너무 비싸요. 네. 샤워하고 딱 나와서 맥주 하나 깐 다음에 바보상회를 딱 차려 놓으시고 이상하다.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상이 이쁘지? 네. 싶으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응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진을 어디에 올리느냐? 인스타에 올려서 태그를 남겨주시는 게 요즘 스타일이지만 저희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저희 몰에 지금 들어오시면 바보사진대회 틀린 말은 아니네요. 바보사진대회라는 바보상의 술안주 모음전 페이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기를 클릭하셔서 후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액세스몰에 들어와서 참여해 주십시오. 정치인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든 만신창의를 만들고 쓸모없게 만든다고 저도 20대 때는 그렇게 믿었더랬습니다. 손에 물을 안 묻혀본 귀족 자재처럼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최상의 스테이크가 나오지 않으면 역정을 내서 그걸 얻어내고야만은 마인드랑 비슷합니다. 지난 한 해 말입니다. 생활체육 노동자들이 커리어 최악의 기간을 감내했더랬습니다. 체육관 죄다 문 닫고요. 열어도 회원 등록률과 PT 계약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벌이가 좋은 나라가 되면서 체육을 전공한 많은 청년들이 예전보다 직업을 영위하고 질을 높이는 일에 기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트레이너 보조로 처음 들어가면 비정규로 10년 동안 같은 월급 받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PT도 없고 하던 시절에는. 근데 요즘은 많이 번다고 해도 많이 번다는 건 리스크도 커진다는 거죠. 20대에서 40대 또래인 주로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해일 같은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치 참여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안 내본 어색한 움직임으로 트레이너들이 형평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라 이런 구호를 만들어서 소셜레도 내고 중량바에 알베긴 손으로 피켓 들고 거리 집회도 나갔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스커트 하는 그 장면이요? 이러한 작년을 겪은 당국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들을 만나서 이번 대유행에도 생활체육시장이 아주 멈추는 걸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외의 똑똑한 실마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리 유지는 다른 영업장처럼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체육관들이 다른 영업장들에 비해 넓기도 하고요. 비말의 전파 범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운동의 강도와 시간당 소모되는 칼로리를 낮춰보는 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감탄할 만한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동의 인텐서티를 조정하라는 명령은 령으로 만들기 어렵죠. 네. 덜 움직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심박수를 감시해야죠. 전 국민의. 그럴 수 없잖아요. 애플워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하기도 쉽지 않죠. 네. 다 애플워치 차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국가와 트레이너가 원하는 최종 목적은 운동을 약하게 하는 게 아니죠. 영업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업종의 고사를 막는 겁니다. 때문에 표면에 적어놓고 해석의 어려움을 오해해가면서 회원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노동자들이 책임져가면서 지킬 수 있는 문장 한두 줄 아이디어 한두 개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정치의 어려운 점입니다. 실제로 말로 세울 수 없는 건데 말로 약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표면적인 문장이 클럽 안에 있는 메인 스피커에 나오는 음악의 BPM 조절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드럼 비트는 유산소 운동의 속도 나아가서 본 트레이닝에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글을요. 저는 머스렌 피트니스에서 20년 전부터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은 유산소 안 해보신 분이죠.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관심 없는 공무원이 만든 탁상 행정의 결과는 더더욱 아닙니다. 음악 얘기로 넘어오면요. 뜬금없이 제가 아는 분야가 떠들어야 되니까. 제가 현역 때 되게 자신있어 하던 BPM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95 정도 내외의 당시의 일반적이었던 힙합 장르의 BPM입니다. 쿵쿵따리 쿵쿵답니다. 그리고 75에서 80 내외의 느린 하드코어 리듬 BPM이 있었습니다. 투스텝도 그런 걸 많이 썼었고. 후자는 숫자로만 보면 느리죠. 80 이러니까. 근데 실제로 랩을 할 때는 80으로 하는 척하면서 이 에디터는 이거 알 거예요. 2배 속도인 160 BPM에서 주로 노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되게 화려하죠. 랩을 잘하는 것처럼 들리죠. 네. 제가 그걸로 왕년에 애들 기 많이 죽였습니다. 요즘은 다 할 줄 알죠. 이런 방식은 지금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현재 당국이 내놓은 해법을 빠져나가는 사각지대죠. 80 BPM 노래를 틀었는데 160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러닝을 160에 맞춰서 한다면 그 사람은 운동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요. 랩을 해야 되나요? 비티를 만들어야 되나요? 근데 제가 이 빗나간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이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사람들도 조심해가면서 운동을 하고 생활체용 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도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도 일상회복과 방역을 병행하려는 노력이 내놓은 과도기적인 결과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커뮤니티의 오늘의 땀의 결과물 중간 기착지가 모양이 좀 우스워 보인다고 그냥 비웃는 당신들이 너무 많아요. 살면서 뭐 얼마나 많은 일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봤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타인의 프로세스에 대한 존중 섞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야 정치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늘 그렇듯 언론인이나 공론장의 인기인들 중에 열의 아홉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번 주는요 언론사의 함량미달 처신 그리고 이에 대한 싸움이 볼만한 한주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론을 통해 세상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의 뉴스라운드업입니다. 연합뉴스가 홍보사업팀 사원이 작성한 홍보성 기사 200여 건을 2000건입니다. 2000여 건을 네이버에서 삭제했습니다. 이거 사실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뭐 네이트 같은 야후 같은 포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난리가 났습니다. 재래시장에 익숙해 있던 언론인들이 뭐 기사를 지워 미쳤어 들고 일어났어요. 먼저 네. 근데 무려 2000건을 오마이뉴스는 지난 7월 7일 연합뉴스에서 기자가 아닌 홍보사업팀의 박땡땡 사원이 작성한 홍보성 기사를 네이버에 지속적으로 송고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에서는 이 제안서를 입수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사 한 편당 14만 원인가? 장난 아니죠. 2000건이면 얼마야. 그리고 그 다음날 연합뉴스에서는 네이버에 선고했던 홍보성 기사 2000건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2억 8천만 원인가요? 디지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지난 20년 사이에 공공연히 알던 비밀들입니다. 뭐냐면요. 언론사 내에 기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기사를 쓴다. 왜냐하면 홍보성 기사 만들어줄 게 너무 많아요. 본사 소속이 아닌 비정규직 기자들이 기사를 쓴다. 왜냐하면 우라카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무슨 일도 있었냐면 홍보나 광고를 담당하던 부서가 따로 자회사 언론사로 커버린 경우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기사만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기사를 쓸 줄 알게 된 거예요. 홍보국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언론사가 돼서 나 거기 대표기자요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 치면 유현상 PD님이 갑자기 팟캐스트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그렇죠. 광고를 싹 쓸어가는 물론 또 유현상 PD는 팟캐스트 PD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다 가져가고 위기네.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본말이 전도된 언론사들이 덜어 있습니다. 작은 곳들 중에서는요. 물량을 쏟아내야 돼요. 그런데 법대로 하자니 이게 막을 수가 없어서 물량을 이렇게들 합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그리고 연합뉴스는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조선일보처럼 겁을 집어먹은 상태로 보입니다. 회사가 국가에 받는 지원금이 너무 많은 회사 중에 하나죠. 국가기관통신사니까요. 국감에 불려가서 혼나면 혼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산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통신사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국감에서 예산이 까인다. 예산이 깔 예산 깔 거예요. 라고 여당의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을 때 까일 예산은 이 홍보성 기사로 벌 돈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게 제 추측입니다. 당장 두 달 뒤면 벌어질 일입니다. 연합뉴스는 겁나게 겁먹고 있습니다. 다음 언론 관련 뉴스 정부가 신문부수공사 신문부수공사 ABC협회를 신뢰할 수 없다며 새로운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두 달 전에 처음 얘기했죠? 이거 사실상 ABC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두 달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ABC협회가 유료부수를 가짜로 책정해 언론사가 지원금을 가져가게 했다는 내용이죠. 네. 정확히는 언론사의 지원금 분배가 거짓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문체부에서는 이후 ABC협회에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제도개선조치 17건을 ABC협회에 권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ABC 그런데 ABC협회가 이걸 이행하지 않아서 배째 정책적 활용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주마 그러니까 제가 이행 권고 17개 항목을 읽어봤거든요. 할 용량이 없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 네. 정말 아주 쾌도난마였습니다. 이번 지금 두주일 정도가요. 정말 배째라고 나왔고 우리가 천질먹다에서 보는 반동강을 내린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ABC협회의 수치에 의존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예 안 쓸 거니까요. 구독자 조사 언론중재위 심의 결과 등 사회적 책임 지표 등등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해서 정부 광고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당의 속내는 점점 줄여갈 것이다 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를요? 지원놈을요? 대한 ABC협회 차원의 지금 주어지던 지원금을 줄여서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구독자가 독자가 포털에서 언론 기사들을 접하는 국민이 직접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이 방식의 돈을 많이 갖다 옮겨 놓을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언론개혁의 안전핀을 이렇게 하나 뽑았습니다. 그런데 터지지 않았네요. 뭔가 전쟁이 날 줄 알았는데 조선일보가 오만 난리를 다치면서 주도하고 있는 지금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나 즐거워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여당 관계자들을 한 번에 다 잡아먹을 뭔가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사실상 식수원을 없애버렸는데 조국 전장간발 소송에 겁을 먹어서 그쪽의 영향이 모여 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력이 이리로 안 모입니다. 언론사들의 이건 지금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다 위기인데요. 일단 모든 재래언론은 지난 20년 동안 이런 사업 아이디어 저런 사업 아이디어 많이 내보고 실험해왔잖아요. 그 실험이 끝나갑니다. 이 일 때문에 사업의 완전 리셋이 다가옵니다. 언론 이야기는 이 정도였습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서 학내 인권센터를 통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이를 셀프조사라고 지적했으며 노사공동조사단의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지금 이번 주 들으시는 이번 주의 먼 미래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로 괴이했던 한 주였습니다. 역사상 집권 5년 차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한 주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렸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다음 주에는 대통령 지지도가 50%로 회복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집권 5년 차의 50%는 일반적인 집권 5년 차 평균의 더블 떠더블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5%, 3%를 기록했죠. 그렇죠. 원래 잔혹한 레임덕의 기간이잖아요. 네.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당 대선 지금 경선이 시작됐다. 그런데 여당 대선 경선이 시작됐다고 해서 대통령 레임덕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심화되면 심화되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한 2, 4분기 정도를 이끌고 왔던 보수발 공정 논란에 대한 흠집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깃발이 되고 있는 사건이 지금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 사건입니다. 보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은 결국 사람들에 대한 괴롭히기가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포털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거 아까 제가 잘못 말했어요. 뭐요? 노사공동조사단의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80% 선별지급이 아니고 전국민 지급에요.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국민 지급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글자로 저 새끼 뭐야 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두텁게 하고 난 이후에 재원에 여유가 있다면 전국민 지급을 하겠다는 조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좀 명명백백하게 내면의 사정을 읽을 것 없이 정치 경륜에 크게 당한 사건이라는 건 지금 온국민이 해석하는 곡에 맞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아 나 왜 이렇게 잔인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가는 동안 너무 신나 있었을 거예요. 잘 가라 너는 이제 너네 집에 돌아가면 다져진 고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이 주제를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듯이 이준석 대표의 아마추어리즘에 대해 많이 얘기들 합니다. 동의하는데 저는 아예 보수 야당 전체 국민의힘이 원실 속의 화초인 것 같다 라고 감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올 초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새로 시작하면서 말이에요 올해부터 나온 모든 기사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패널들 대화 방송에 이런 것도 요즘 녹취돼가지고 포털에서 많이 찾을 수 있죠. 이런 걸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제1야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의 당론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안합니다. 아 그 저게 80% 선별지원이요? 아무도 국민의힘의 당론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프레임은 미디어가 보수 야당을 꽁꽁 숨겨준 다음에 홍남기대 여당 기재부대 청와대 구도만 비춰줍니다. 언론이 계속 그랬다. 그랬으면 야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반기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줘야 거기 또 뛰어가는 게 여의도니까요. 아마추어 당대표가 와 우리 당에서 아무도 영역표시를 안 했나봐 내가 가서 광팔아야지 할 생각이 들 법합니다. 언론이 여러모로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보수 야당을 감춰주는 스킬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럴수록 보수 야당의 체질이 허약해집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당론이 안정해져 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보수 야당이 당론을 지정하는 건 없어지고 기재부라든가 싸우잖아요. 정부랑 그럼 이제 또 언론들은 기재부의 수장을 갑자기 띄워줘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측은 하고 있잖아요. 중도 정권에서 고위 공직자들은 보통 보수 야당 편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긴 하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보수 야당에서도 그냥 사람들 우리 편일 거야 이러고서 그 외에 논의를 심화시킨 적이 없었다는 티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해외 이야기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2030년이 되면 태양강 발전의 비용이 원자력보다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13일 보도에서 2030년 시점에 1킬로와트당 발전 비용이 태양강 발전은 8엔에서 11엔 때 후반이 될 것이고 원자력 발전 비용은 11엔 때 후반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소위 골든크로스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대책 비용은 늘고 반면에 태양강 패널의 가격은 하락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다 쓴 태양강 패널을 재생하는 산업에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쓰레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태양강 발전의 단점이 날씨 송전비용 태양강 발전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의 요소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니온게이자이는 일본의 환경이니까 이런 말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무슨 말이에요 일본은 땅이 많아요. 뭐 도쿄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언론개혁이랑 에너지 산업의 이동은 좀 다르죠. 전자는 지들이 잘못해서 해야 되는 개혁인데 후자는 원자력 노동자들이 죄 지어서 바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동일한 건 살기 위한 카르텔이 양쪽 모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례로 볼 때는요. 이런 카르텔은 바깥에 연대할 심리적 동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보수지를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원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일본 사례 많이 듭니다. 그런 일본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징표가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또 하나의 노동 이슈 현대중공업의 임단협이 2년 2개월 만에 타결되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중요한 뉴스예요. 3차 삼정합의안은 2020년 기본급을 4만 천원 인상했고요. 그 외에 징계를 받은 조합원의 사면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는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16일날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5월 2일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노조가 당시 대우 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 분할을 반대하면서 2년 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경제에 놀랄만한 실적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묻히는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가장 놀라운 일은 아무래도 아사 직전인에 난리치던 조선업의 원토브로의 부활이 맞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네 당연히 중심에는 세계 1위 기업인 현중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정부가 산소호흡기 대준거 지역경제에 토하고 노동자들에 토해야 된다. 그 첫 단추가 이제 깨어진 거고요.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2019년 하고 가장 다른 점은 초호실적 이라는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동의를 얻어내는게 예전보다 나아질 거라는 전망 이라는데 저는 그 디테일은 잘 모릅니다. 다만 진보지에서 요런걸 해석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합의안을 노조측이 올린걸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내용에 아예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2년만에 타결 아닌데 게다가 현중은 한국 재벌들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50%가 넘습니다. 참고로 LG는 15% 됩니다. 제가 알기로 현중 노조는 한 5년 됐을 거예요. 비정규직 노조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 합했어요. 단일대우를 형성한지가 몇 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타결된 임단협의 비정규직 관련 사안이 내용이 없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저는 공부 중입니다. 끝으로 스포츠 뉴스 오타니 쇼에이가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지명타자와 선발투수로 출전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인데요. 투수 오타니와 타자 오타니가 각각 선발 출전했다는 의미입니다. MLB 사상 최초의 일이고요.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투수 오타니 쇼에이가 교체를 당해요. 그래도 타자 오타니 쇼에이는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그러면 투수에서 내려온 다음에 다음 이닝 때 야수로도 갈 수 있나 싶었는데 그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히어로즈 팬 입장에서는 뭐 지가 허밍이야? 나오고 싶은 막 나한테? 그 생각 했는데 이거는 올해부터 올스타전의 규정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규정이 바뀐 게 오타니 쇼에이 때문에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타니 쇼에이 선수가 팬 투표에서 지명타자도 1위 선수단 투표에서 선발 투수로도 탑5 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이 이 오타니 쇼에이의 이도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전날 홈런더비도 출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홈런더비는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1번 타자로는 2타수 무한타를 기록해서 팬들 입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홈런더비 1라운드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피곤하다. 피곤하겠죠. 이번 주에 말이에요.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둘 다 유연한 결정을 하나씩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엄청 칭찬받았고 KBO는 개까이고 있습니다. KBO는 일부 구단을 봐주느라 리그를 유연하게 중단해버렸습니다. 미국은 세계전쟁 때도 리그 중단 안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이번 주에 오타니쇼에이의 상징성 그리고 팬들의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올스타전의 전통을 바꿔버렸죠. 투수가 투수일 끝나면 타속도 못 나오는게 일반 야구 규정입니다. 그리고 올스타전 안정에서 지명타자를 계속 쓰는 걸로 바꿨죠. 올스타전이란 원래 팬서비스니까요. 왜 이러냐 미국 프로스포츠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라는 게 무시무시합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70년대에 미국은 야구의 나라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분위기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월드시리즈 평균 시청자 수가 늘 4천만을 넘었어요. 4천만 근데 작년에는 처음으로 천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4천만 가구우면요. 당시 인구의 40에서 50%를 넘나들어요. 네. 한 60년간의 추세가 지금 판데믹의 영향도 있겠지만 꾸준히 떨어져 왔거든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시청률이 천만 밑을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기를 반등시키는 건요. MLB가 참고하고 싶은 건 이제 NBA 모델밖에 없습니다. 영웅이 나타나서 리그 전체를 구원해주는 거죠. 조던 구단주나 스테판 커리처럼 이런 스타들이 있어요. 유의미한 시청률의 급등세를 만들 수 있는 스타. 급반능세를 만들 수 있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상징적이었던 스타 마케팅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998년과 99년에 마크 맥과이어와 세미소사의 홈런왕 레이스입니다. 프로야구랑 프로농구 일면 실어주기도 바빴던 한국의 스포츠신문이 연일 일면에 두 사람 얼굴을 경쟁적으로 띄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 분위기는 더했었어요. 그때 시사 주간지 표지도 이 사람 종합 일간지 일면도 홈런 더비 시즌 막바지에 가면 두 선수가 소속돼 있던 세인트루이스 카드널스하고 시카고 컵스 정규시즌 경기시청률이 3-4천만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오타니 쇼웨이에게 지금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거는 기대는 그 정도 일거라고 저는 예측해봅니다. 세상을 평정하는 만화 속 영웅이죠. 이게 되게 일본 만화의 세계관인데 그걸 갖다 쓰고 싶은 것 같아요. 일본 만화 캐릭터로 삼기에도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사기니까요. 이렇게 사기면 그 만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맥와이어 소사하고 다른 점은 글로벌 마케팅에 맞게 아시아계죠. 미국은 몇 년 전에 좋은 설례를 하나 경험했습니다. 제레미 린이라고 물론 린은 미국말이 일어너인 미국인인데 단 몇 경기 정규시즌에 잘한 거였는데 리그의 인기를 갑자기 올려놨던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MLB로 오탄쇼웨이로 돌아오면 3점대 방어열 선발 투수인데 홈런왕 이런 선수에 대한 메이저리그의 기대는 실로 엄청납니다. 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어찌 보면 향후 한 십몇 년 동안 메이저리그가 가지게 된 마지막 희망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탄니 쇼웨이는 그리 보입니다. 이번 주의 뉴스들 이었습니다. XSFM 입니다.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어서 가짜 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7월에 원래 원래 하려고 했던 헬마우스 코너가 지금입니다. 헬마우스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하려고 했던 헬마우스 나왔습니다. 헬마우스님의 지필 의도를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일을 종종 제가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잘 맞는 소재가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뒤흔들었고 그 흔들린 세상에 딱히 공익이 되지 않은 뭐랄까요 불이익만 있는 그런 이슈 이거 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랄까요 자연현상으로 치면 화산폭발 같은 거죠. 왜요? 에너지만 있고 실익은 없는 에너지 이게 이제 이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거의 관심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알아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보다 이 사건은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나 그렇죠. 일명 한강의대생 실종사건입니다.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계속 뭐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잖아요. 뭐가 있나 보다라고 잠깐이라도 생각하신 적이 있나 봐요. 그렇죠. 당연하죠. 뭘 열어도 그게 뜨니까 이게 뭐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저는 사실 오늘 원고로 진필할 때 그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 알실 청취자분들이라면 이 사건이 한창 뜨거울 때는 깊이 안 들여다보셨을 거고 슬렁 안 썼을 거예요. 대체로 그냥 슬렁슬렁 무슨 난장이 벌어지고 있구나 정도만 쓱 보고 지나가시고 중간중간에 히트포인트 때 정도만 보셨겠죠. 문제의 빨간 아이폰이라든지 그런 때만 보시다가 아마도 거의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한 달 뒤쯤부터는 언론들이 갑자기 정신이 난 듯이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것처럼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이상한 음모론을 주장했던 언론 매체들과 유튜브들을 막 두드려 패기 시작할 때 그전까지 전혀 안 그랬어요. 아니 다 따라갔어요. 그 자궁 동체였는데 갑자기 자기 몸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오른손으로 왼손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샴 쌍둥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티셔츠 하나 입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티셔츠에서 슬쩍 나오더니 나 원래 언론이야. 원래 이거 안 받았었어. 이런 소리야. 거짓말이야. 아니 그 뉴스원이 그 뉴스원인데 무슨 소리야. 막 두드려 패기 시작할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사후적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 그 내용을 좀 보셨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서 다시 저희가 그 어떤 사후평가를 깊이 들여다볼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헬머스 코너의 성격에 맞춰서 사후평가를 약간 한 바퀴 좀 돌아서 우회해서 아무도 안 가는 길로 그렇습니다. 등산로에서 한 ABC 코스 있는데 혼자 D 코스 개발하는 애들 실제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해 떴을 때만 해야 됩니다. 굳이 하겠다면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직업이 셀파니까 셀파는 이제 새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 정도로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굉장히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이 한강 의대생 실종사건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객관적인 타이틀로 만들 수 있을까 피해자인 손정민 씨라고 지칭하게 되면 이미 오염되기 시작하는 이 사안을 평가할 때 그래서 이 사안이 언론에 주목을 받게 된 이유이자 가장 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강 의대생 실종사건 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중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거의 만날 일이 없었을 존재들 이 난장이 벌어졌던 5월달 내내 마주친 적 없었을 이름들에 대해서 그 이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함의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한국의 여론 지형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느냐 얼마나 물렁물렁한 기반 위에 서 있어서 조금 무게 좀 나가는 이상한 언론이 이쪽에서 발 한번 구르면 출렁출렁한다는 거를 제대로 보여준 게 이런 사건 이번 사건이었던 거라고 좀 보는데 커뮤니티라는 기반 위에 서 있죠 그렇죠 뱀코 보배드림 뱀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론의 창구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여론 전체를 뒤흔드는 덩치 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건데 그럼요 이번이 그랬었던 것 같고 의대생에 주목한 언론의 뭐랄까요 좀 추악함 그건 뭐 이야기가 많이 됐으니까 그렇죠 저는 한강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섬진강이었다면 낙동강이었다면 거기서 사람이 실종됐다면 이렇게 난장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구도 안 된다 그렇죠 부산도 안 돼요 한강만 돼요 한강만 가능합니다 오직 한강만 가능한 한국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죠 북한강도 안 돼요 그럼요 이거는 서울에 흐르고 있는 그것도 반포앞을 흐르고 있는 한강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소득수준이나 이런 걸 떠나서 혹은 수도권 집중현상 이런 걸 떠나서 언론의 행태상 뻗치기가 가능한 데가 어디까지냐 너무 좋은 지적이에요 서울공화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서울을 최대한 공평한 어느 선상에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할 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지금 강동구까지 한강이 있습니다 넘어가면 또 한강이 있습니다 당연히 바로 옆에 있어요 하남의 미사경전공원 있죠 거기서 실종됐으면 안 찾았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안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자들 본인들 한국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좋은 장소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맞아요 온갖 매체들이 다 거기에 몰려가서 일명 뻗치기를 할 수 있었던 언론 환경 그게 부산에서만 벌어졌어도 서울에 거의 대부분의 본사를 두고 있는 매체들이 기자를 거기로 파견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매년 벚꽃축제 때 올라오는 사진이 항상 똑같은 이유죠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조선일보가 태풍 사진을 3년 전 거를 그대로 쓰는 해운대 앞에 그 사진을 그대로 썼다가 걸려가지고 사과하고 이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뻗치기가 가능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만큼 증폭될 수 있었고 그만큼 많은 보도사진들이 나올 수 있었다 일하기 쉬웠다 그렇습니다 말이 뻗치기지 집합제한을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한강가에 젊은 사람들 술 많이 먹으러 나왔거든요 그냥 친구랑 술 먹을 약속하고 뻗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온갖 카메라들이 거기 모여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초대형 오보 친구 휴대폰 찾았다 그 빨간 아이폰 사건 그게 가능했던 것도 부산이었으면 안 됐다 한강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언론 매체들의 삽질이야 다 이런 정도로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스킹의 손을 놓은 뇌절한 속보 경쟁 쏘면 되는 거 이거는 저희가 이미 한 6년쯤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데스킹이 손 놓은 분야들이 있다고요 우라카이 분야 그러면 우라카이는 상당수 비정규직 기자도 아니었던 사람이 쓰죠 기자였다가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쓰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자기 관심 있는 걸 쓰는데 가끔 보면 가세형 기사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우라카이 기자가 가세형 구독자니까 내가 보던 유튜브 채널에 어떤 내용을 쓰는 거죠 그렇죠 데스킹 안 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단어를 조합해서 조회수 빨기에 나서는 제목들 남의 기사 우라카이 댓글 가져다가 쓰는 여론 조성 이거 굉장히 이번 사건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났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전달할 게 여론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관계가 지금 수사 중이라서 더 이상 새 기사가 나올 게 없으니까 근데 하루에 100개씩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처구니없는 무슨 카페나 뭐 어디 저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거를 긁어다가 인터넷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는 기사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취재 없이 기자가 추측한 기사를 내는 그런 형태들 근데 이게 지금 기사에 대한 비평으로 하면 뻔한 미디어 비평이 되는데 헬마우스 코너니까 이 행태가 어디로 갔느냐 유튜브에 그대로 수입돼가지고 똑같은 양태로 반복이 됐습니다 헬마우스는 항상 유튜브 강가에 앉아있어요 근데 기자들이 단체로 탄 포트가 계속 떠내려가는 거야 쟤들 왜 저기 있지? 하고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떠내려였던 앤데 쟤 또 왔네 야 뉴스원 너 그만 와 나 아니야 오죽했으면 급기야는 이제 우리 그것은 알기 싫다의 경쟁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다뤘을 정도로 그렇죠 난장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 강가에서 목격했던 그 현장 그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여러분도 슬쩍 파악해 보실 수 있게 일종의 사파리 관람을 그렇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북극곰도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북극곰이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사자랑 같이 있어요 바다 해달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한국 언론부터 좀 짚자면 이번에는 형 동생 관계가 아니고 그냥 경쟁 관계였던 공평한 경쟁 관계 누구와 정말 똑같이 이게 저 저 저 그냥 중학교 운동회가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형 대학교 갔는데 왔어 왔어 그 형이 우리 중학교 지금 운동회 하는데 이게 누굴 말씀 드리신 거냐면 신뢰가 신고 그 형이 신뢰가 신고 왔어요 나랑 똑같이 뛰려고 가짜뉴스 유튜버들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이번에 통신사 언론사들이 정말 공평하게 경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익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갔어도 돈은 필요하니까 수익구조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한 번의 클릭이잖아요 심지어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이겼어요 이겼어 중학교 운동장에 와서 대학생이 뛰어가지고 또 악착같이 이겼어 그거를 야 독한 놈들 이걸 이겼습니다 자 5월 한 달 동안에 손정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에서 조회수 상의 쭉 줄으세요 보면 1위가 연합뉴스입니다 제목이 아무 차이가 없는 공평한 신뢰화를 신은 모습입니다 목격자 친구가 갑자기 물건 챙겨 손정민 옆에 다시 누웠다 이거는 친구를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낙인 찍는 그렇죠 정확하게 유튜브적인 행태죠 공평하게 신뢰화를 신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665만 회 짭짤합니다 1등 도장 받아갔네요 대학생 형이 진심으로 달리는 거지 신뢰화 신고 손목에 1등 도장하고 공책하고 받아왔어요 스케치북 1등 2위 중앙일보 단독 영상 손정민씨 실종 당인 CCTV에 찍힌 친구 모습 좀 덜하죠 그래서 2등입니다 비슷하지만 덜해서 357만에 와 많이도 많네요 그 다음에 KBS CCTV 전체 영상 풀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KBS만 할 수 있는 특장점이죠 손정민씨 실종된 새벽 한강 찾은 친구 가족 CCTV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이거 307만 회 동메달 여기까지가 공책 받아가는 순서 사실상 이거 이 제목이 풍기는 뉘앙스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조선일보 얘기하는 프레이밍이랑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냄새 풍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평생 배운 사람들이 저널리스트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공책 타간 목록이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대한민국의 연합뉴스 중앙일보 KBS 자 그럼 보시면 국가기관통신사가 1등이고요 3등이 국영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처참합니다 아 그 밑에 다 확인하셨네요 마찬가지입니다 KBS 뉴스원 YTN MBN 연합뉴스티비 CBS 다 나왔어요 형들 다 튀어나왔어요 진짜 5만 놈들 다 나왔어요 다 왔어 쭉쭉쭉 가다가 여기까지가 고위고 10위에 드디어 사이버레카가 등장합니다 아 인디펜던트 아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 얘만 중학생이야 앞에 다 형들이에요 프로들이 와있어 너무해 10위에 스카이문이라는 사이버레카인데 이 영상은 대사가 없습니다 그냥 영상 구성으로만 만들어 온 자막으로만 만든 영상인데 제목이 손정민군 한강으로 옮기는 추정 영상 발견 거짓말이죠 일단 거짓말이고 토끼굴 빠져나가기 전 알려지지 않았던 CCTV 새로운 분석 공개 이거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의 끝판왕인데 손정민 씨를 살해한 어떤 세력이 어떤 그룹이 이 시신을 한강으로 옮겨서 강물에 빠뜨렸다 라는 음모론이 있고 그걸로 추정되는 영상이 발견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강 고수부지의 토끼굴을 빠져나가서 CCTV에 잡히지 않았다 라는 음모론인데 근데 CCTV를 찾아냈어 이런 얘기죠 아 이 스카이문은 그러면은 이제 위에 아무리 그래도 연합뉴스 중앙일보 KBS는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없는 방법을 찾은 거네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연합뉴스 KBS 중앙일보에서 소개한 그 영상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중학생이 한계가 있지 이것은 거의 지금 저 황금사자기의 우승팀이 뉴욕양기친거 같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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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올스타로 꾸려왔어 알렉스 로드리게시 껴가지고 그런건데 거기서 지금 영상을 몇 개 짜깁기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영상 조작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영상을 좌우로 늘려가지고 사람이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토끼구를 빠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꾸며낸 것 그렇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범일 조작한 거죠 언론이 자 요게 이제 10위에 그쳤고요 안타깝게도 그 다음 영상 11위 영상이 정동원의 삶 이라는 정동원의 삶 이라는 뜬금포 유튜버입니다 라이프 오브 정동원이란 라이프 오브 정동원 정동원도 사실 누군지 잘 모르죠 순간적으로 정동진? 정동원이라고 하면 무슨 예전에 배우 하셨던 분 그런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이제 트로트 프로그램이죠 미스터트롯에 나왔던 최연소 결선 진출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팬들 사이에서는 동원군이라고 불리는 아주 이제 애칭으로 불리고 아주 귀여움을 받는 그런 친구인데 그분의 이름을 도용한 아 본인이 아니구나 이름을 도용했어요 도용했습니다 정동원이랑 아무 상관없는 하등 상관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심지어 국적도 상관없는 정동원의 삶 이라는 유튜버 라이프 오브 파이를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와서 요즘은 IPTV죠 만원 주고 사가지고 딱 틀었는데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제목이 뭐냐면 제목 굉장합니다 괄호하고 핫 요새 없다고 할 때 벌써 처음부터 핫 핫이에요 핫 핫 손정민의 장례식에 정동원과 매니저가 등장한 이유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거기에 정동원이 왜 나와 매니저는 왜 들어옵니까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 범인은 손정민의 가장 친한 친구 피해자 가족의 진짜 아픔 이걸 무려 144만 회 와 야 이거 엄청납니다 한국인이 얼마나 심심한지 보여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심지어 이 영상을 본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리스트머스 시험지라고 했을 때 일단 처음에 시청층이 분리가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평범한 분들과 이런 일에 과몰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 두 가지가 크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 판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의 비극 그 가족의 끔찍한 비극을 두고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과몰입판에 끼어들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걸 그 순간에 장사판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의 장점이에요 장이 서고 핫해 보이면 빠르게 모여들어서 빠르게 발전해요 이건 한국의 아주 좋은 점이거든요 그런데 발전을 안 시켜도 장사가 잘 되는 방법이 있어 이걸 알면 되게 빠르게 변해야죠 그렇죠 그게 한국의 언론 시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코인파리 리스트였고요 코인파리 이번 코인파리의 홀오브페임 리스트였고요 그 코인파리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보죠 XSFM입니다 딸기예요 오징어 잎 아기 꼬리폼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회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XSFM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사건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런저런 추측이나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두고 새칭 방구석 코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했었던 그분들인데 방구석 코난의 진화 버전 코인파리 방구석 코난들 이 사람들에 대한 실태를 보다 보면 어디서 왔는지까지 추적을 해보게 되는데 어디서 왔는지까지도 제가 추적해서 오늘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한 달여 뒤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최종 평가를 내리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표 케이스를 제가 세 개를 꼽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유튜브, 사이버, 레카 중에서도 악질이었던 세 종류를 꼽아봤는데 이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공통점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아주 악질이라서 피해자이기도 한 친구 A씨 친구 A씨가 고소한 유튜버라는 공통점이 일단 있습니다 고소당했습니다 너무 심해서 대표로 고소당한 세 유튜버가 이들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우리가 얼굴을 본 적 있는 우리가 얼굴을 알고 있기도 한 푸른 곰팡이들이라고 알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방구석 장판 아래에 살고 있던 그 독버석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우리 새끼 한국인 그렇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그 새끼들 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칭, 세칭, 자칭 우파 유튜버들 우파 유튜버들이었던 애들이 손정민 사건 혹은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이라는 판이 벌어지죠 아니, 우파 유튜버들이 여기 왜 나와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사람들의 유튜브 콘텐츠들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이지 1도 몰랐습니다 다만 대신 바깥을 봤죠 포털은 왜 이렇게 많이 다루지? 통신사는 왜 이렇게 많이 다루지? 뭘 원하는 거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그냥 큰 그림만 보고 있다가 이 유튜브들을 발견하는 순간 헬마우스한테 연락을 했죠 걔들이 걔들인 거죠 왜 주로 우파 레카들이야 걔들이 걔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 상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은 일정한 범주 안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걔네들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비즈니스 마케팅 대상들이 결국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거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음모론이 우파 유튜버들이 그동안 퍼뜨려왔던 가짜뉴스 음모론과 사실상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건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자들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영상들을 보다 보면 항상 가닿게 되는 지점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를 이 정권이 숨기려고 한다 이 정권이 이거를 자기들한테 분리하니까 감추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 했었던 레파토리랑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이 정권이 숨기려고 한다 조작하려고 한다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그 말은 요즘엔 아무데나 다 붙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데나 하는 거죠 무슨 불고기 버거가 맛있는데 정권이 숨기려고 한다 다 붙더라고요 왠지 불고기 버거가 맛없는 것 같더라고 난 맛있다는 걸 숨겼던 거야 정권에서 BTS 세트에 햄버거가 없다는 걸 숨긴 거지 혹은 햄버거를 숨겼는 줄 몰라 원래는 있었는데 결국 참여정보 때 모든 게 노무현타 하시던 거랑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저렴한 비즈니스 모델입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버 지난 5월 한 달 동안을 봤을 때 이 사이버 레카들 방쿠석 코난들 중에서도 가장 급작스레 성장한 가장 수익을 많이 본 그래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유튜버 중에 하나가 김웅 기자 라이브라는 채널입니다 김웅 김웅 동년배인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고 김웅 의원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던 뉴스에서 주로 이제 사회면에서 보시던 그렇죠 정치면 아닙니다 사회면에서 보시던 과연 최근에 복역을 하셨다면 구치소에서 보셨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거든요 민사도 아니고요 아 TV에서 기자로 나와서 보인 게 아니고 그 취재 대상으로 나와서 보인 그 사람이요 취재 대상이죠 주로 우리가 아는 그 김웅 전 기자 성석기 사장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다가 걸려서 공갈미수로 너무 악질적이어서 법원이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작년 7월에 이제 대법 확정 판결이 나와가지고 올 초에 계산상으로는 올 초에 출소를 하셨더라고요 흔한 일은 아니에요 공갈미수로 법정 구속되는 일은 진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흔한 일이 아니죠 판사들도 궁금할 거예요 얼마나 한 거야 형기를 꽉 채우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하신 시기가 출소하고 난 직후여가지고 출소기사는 아무도 안 썼는데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때쯤 출소했구나 요게 약간 맥락이 보이는 그래서 공갈미수를 하다가 소리소문 없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아니 저도 유튜브를 1년 9개월 했지만 유튜브가 무슨 망한 인간들 재활수입니까 뭡니까 다 와 리헵이죠 아무런 다 와 약물치료소야 뭐야 하여튼 썸네일을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잘라왔습니다 대단하죠 이 썸네일 뭐야 진정성 있는 썸네일 와 대박 어 이거 이거 뭐랄까 저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들 보내는 카톡 네 맞아요 좋은 말씀 UHD TV 광고 같아요 크롬캐스트 배경화면 같기도 하고요 아 알록달록한 꽃 배경 이거 엄청 좋아 그러니까 사실 내용의 면면은 되게 끔찍한 얘기하거든요 막 프라이드 컬러의 조약돌들도 있어요 예뻐 죽겠다 이거 왜 이래 장미를 되게 좋아하네요 어르신들이 좀 화려한 꽃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분홍색 이런 거 되게 이런 화려한 색을 좋아하시더라고 시신 끌고 가는 세명이라는 동영상의 썸네일 배경은 커다란 체리에요 이게 뭐야 이거 되게 와 무서워 그거 말고는 하얀 꽃잎 위에 하얀 폰토를 넣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찾아봤거든요 그 무료 배포되는 저작권 없는 사진이에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신 분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 사진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픽사베이만 들어가도 수천만 장이 있는데 개 중에 왜 꽃과 예쁜 조약돌이냐 하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아 그래서 이 썸네일 중에서 좀 눈길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결정적 증거 제보자에게 포상금 2천만 원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있는 거 있잖아요 김웅씨 본인이 지급한다고? 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올렸어요 손정민 사건 제보 포상금 5천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걸 판단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거든 그렇죠 결정적 제보라는 판단은 본인이에요 네 결정적 옛날에 저거 같은 거군요 그 안 주면 그만이야 전유성으로 껴라 아 그렇죠 전유성이 안 웃으면 그런 식으로 이거를 5월 한 달 내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보자한테 뭘 준다고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진짜 제보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댓글로 자기 이제 휴대폰 번호 달면서 댓글 제보하는 분들 쫙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중간중간에 생방송하는 도중에 전화 연결해가지고 얘기 듣고 이랬는데 그중에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그리고 악질적이었던 오보가 자신을 사건 현장에 있었던 고3 학생이라고 소개한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짜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생방송 도중에서 서로 죽어받으면서 난리를 쳤는데 당연히 경찰에서 그 다음날 뭐 그런 사람은 없고 그게 이거였군요 그게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사과하고 영상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게으르다는 말을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건 내용을 알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저널리즘을 봐야 알 수 있는 게 이 썸네일을 봐야 알 수 있는 사실이 이걸 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클릭을 모았겠습니까 그럼요 사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5월 내내 5천만 원을 흔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안 줬으니까요 줬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줬으면 동네방네 떠들겠죠 5월 한 달 동안에 슈퍼챗으로 2천만 원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본인 할 수 있는 몫은 다 한 거죠 그러네요 이게 조회스만 해도 보세요 87만 회 50만 회 88만 회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한 달 동안에 원래 그 5월 출발하는 시점에는 5만 명대의 구독자였는데 이 한 달 만에 13만 8천명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실제로 돈도 짭짤하게 챙겼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컨텐츠를 보면은 실제로 고 이슈로만 급 땡겼네요 네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뭐 500이래요 조회수가 갑자기 무슨 자기 점심 먹은 거 영상 찍어서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아저씨 유튜브에요 아저씨 유튜브 아저씨의 사생활 브이로그 같은 거 이런 걸 했어도 잘 안됐죠 사실 그러니까 사생활 브이로그 갑자기 이 한강 그 사건 이슈를 타고 급성장을 했었는데 5월 말로 가면서 이 상황이 바뀝니다 네 이제 피해자이기도 한 그 A씨가 고소를 한 대상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악질적이라서 딱 찍어서 고소한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되다 보니까 김웅씨 김웅 라이브가 그래서 영상을 지웁니다 아 지우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은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썸네일 캡처는 이게 제가 그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미리 해놨기는 다행이지 엊그제 들어갔으면 없었을 거예요 영상 화면이 아까 있었던 그 꽃그림들 다 없어졌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 그 다음 그 고소를 당한 다음 썸네일이요 다 없어졌는데 다 없어졌어 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뭘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거기 달걀 두 개랑 그 냉면 있는 네 냉면이죠 이거 이거 뒤에 쫙 있던 거 다 없어졌어요 아 그러네요 쫙 없어졌습니다 이 무서운 제목의 꽃그림 앞에 있던 것들 다 없어졌네요 전 수십 개 영상이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지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연하장 같은 거 갑자기 횡성 루지 체험장 이라네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이게 이제 왜냐면 구속대본 사람은 알잖아요 무섭다 구취소의 매료만 시곤하다 구취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재벌기업 회장도 한 7천억 8천억씩을 내놓게 되는 그렇죠 그런 데니까 다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공포의 휩쓰리니까 갑자기 먹방 채널이 됐습니다 진짜 웃겨 이게 저기 우리 아버지 카톡 옆에 지금까지 보낸 사진 모아놓는 메뉴 있잖아요 그거 클릭하면 보이는 그냥 그런 사진 아니면 꽃이 많으니까 엄마 아버지도 저작권 신경 쓰시는구만 그런 거고요 그 에시 변호인 측에서 가장 악질적인 유튜브 3명 꼽았는데 그중에 이제 김웅 기자가 있고 종이의 TV라는 유튜브가 있고요 종이의 TV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처음 봅니다 저도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수가 있습니다 신의 한수 와 신의 한수 다행이다 빠질 뻔했네 아 이게 되게 안도했어요 개근 방송을 만들 때 너무 모르는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아 그나마 다행이야 맞아요 이렇게 드라마가 그 다음 시즌에 계약이 잘 안 돼가지고 출연지 많이 바뀌었을 때 중요한 몇 사람은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를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한강 사건 이전에 사이버레카지를 뭘로 하고 있었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맞아요 기존에 했었던 제목들이 이런 식입니다 고민정은 군주 모시는 후궁의 화신이 아니다 요파씨 제목 아니에요 고민정만 알아보겠어 요파씨 그 제목 한번 닮은 방송 문 닫아야 될 겁니다 도의적인 문제가 있죠 이게 지금 이 제목만 이런게 아니라는 데에서 안심을 하셔야 되는게 자 그 다음 제목은 이겁니다 문다혜 후레디 황씨 여교사 임신여성 이게 제목이에요 저거 아니에요 저기 그 옛날 베네치아 게임 있잖아요 베네치아 아 빨리 타자해서 없어야 되는 네네 그만큼 맥락이 없어요 한강 타자연습 네 그냥 거기서 내려오는 단어들 아니에요 찾고 싶어도 그 현대과학의 발전상을 보면 아직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기도 하고 이건 약간 뇌과학의 영역인거죠 보세요 그 다음 제목 이런거에요 청와대의 거짓말 김정은 권재 트럼프로 드러나 김정은이 트럼프였어요? 무슨 말이야 의외인데 머리를 그렇게 빨리 염색해? 일단 김정은은 트럼프가 되고 싶지 않을거에요 너무 늙었잖아요 아니 그럼 청와대의 거짓말이 좋아요 청와대의 거짓말이 뭐라는거지? 김정은 권재가 청와대의 거짓말인가? 아니면 김정은이 사실 트럼프인데 거짓말이었던건가? 이 사람 기자 출신인데? 뭔가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문제가 생겼어 하여튼 뭐 이런거를 원래는 계속 해왔었던건데 네 이런 헛소리하는 우파이투포 채널을 워낙 많으니까 그때는 주목을 못봤다가 한강사건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음모론을 하면서 이번에 아주 그냥 재미를 짭짤하게 보셨다 네 하지만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구치소 2회 체험 그렇죠? 일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빅3 샀으면 아직 한 번 남았네요 무료죠? 무료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보실 채널은 종이의TV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에 역시 주목을 크게 받았는데 좀 전에 김웅 기자 라이브 제목들 보시면 정신머리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어떻게 보면 좀 한국어에 서툰 분이 하는 것 같은 근데 이 양반은 최소 한국어가 서툴지 않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 썸네일 전략 같은 거 제목이나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좀 젊은 감각 그렇죠 그걸 내세웁니다 일단 이 티몬 채를 쓰고요 뭔 소리 채를 쓰고요 너무 안타깝다 티몬 진짜 어떻게 해 그리고 이 썸네일과 제목 보세요 아버지 엑스의 헌신이라는 거 보면 용의자 엑스의 헌신 영화 소설에서 따올 수 있을 정도의 센스는 있다 그리고 한강 고수부지 그쪽을 어슴풀의 한 새벽 사진을 올려놓고 슬픈 공간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든지 썸네일 만드는 감각은 좀 있다 이런 걸 좀 이렇게 악의적인 데 쓰지 말고 좋은 데 좀 재능을 쓰지 여튼 이 유튜버도 이 사건 관련해서 50만 조회수가 넘는 동영상을 6, 7개 만들어냈습니다 짭짤했죠 이 종이의TV가 5월에 한창 주가를 올리던 시절에는 1일 기준으로 1일 기준으로 한국 유튜브 중에서 최다 슈퍼챗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가세연이 부러워했겠네요 네 한 달에 700만 원까지도 받았던 적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장사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내용은 물론 다 똑같은 헛소리입니다만 제가 보는 영상은 80만이 넘었어요 84만인데 토끼 굴렵 컨테이너 CCTV 확보 네 근데 이 영상은 그냥 본인이 차 타고 가면서 썰 푸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좀 맛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연합뉴스 영문판 유튜브에 올린 사진 CCTV 영상을 좀 모아놓은 건데 그 영상의 길이가 러닝타임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3분 2초였는데 지금 3분 2초예요 근데 원래 원본은 몇 분인 줄 아세요 원래 영상에는 3분 9초입니다 7초가 사라졌어요 7초가 영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느 부분이 사라진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영상이 멀쩡히 있다가 무려 7초 7초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80미터는 갈 수 있는 멘탈 괜찮으세요 저는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질문이 딱 보이네요 멘탈 안 괜찮은 거 볼 같아요 제가 아까 한 말을 추수해야 되겠습니다 한국말에 완벽히 익숙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멘탈 안 괜찮은 분이신 것 같은데 우사인 볼트 이게 왜 나오는지를 맥락을 추측을 해보자면 그 문제의 토끼굴 음모론 그러니까 시신을 유기한 뒤에 몰래 빠져나갈 때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7초면 된다 우사인 볼트면 70미터로 갈 수 있다 40미터로 가니까 그 정도면 사람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cctv 영상을 연합뉴스에서 올렸다가 다시 편집을 해서 올린 배경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질문을 한다고 연합뉴스가 정식으로 답변을 해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그 음모의 주인공이 연합뉴스일 가능성도 매우 낮은 데다가 왜냐하면 연합뉴스는 음모 파는 거에 환장했는데 보통 그런 멀쩡한 언론사가 뭘 자를 때는 일반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상관없는 사람이 얼굴이 나오니까 자른다거나 심지어 항의가 들어왔을 수도 있죠 워낙 이 영상을 많이 봤으니까 그런 가능성 그리고 그걸 다 떠나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음모 세력들이 그거를 지우고 싶었다면 그 기록을 지우고 싶었다면 영상을 그냥 내려버리지 그거를 다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까? 친절하게? 189초 중에 182초가 나갔는데 뭐가 얼마나 잘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이렇게 별거 아닌 거를 붙잡고 야! 내가 드디어 단서를 잡았다 이걸로 내 음모로는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종이의 TV를 운영하는 친구가 반포 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 일명 반진사 카페 운영자입니다 고속을 당할 정도면 보통이겠습니까? 7초에 대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7초의 비밀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날아간 7초가 뭐냐 또 여러분들 또 소름 돋는다 날아간 7초가 뭐냐 이 부분입니다 대박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유심치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대충대충 뭐 한강 걸으면서 뭐 억울어 끌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사라졌느냐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는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피셜이에요 여러분들 걸러들으세요 이건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이게 저도 프로파일러가 분석한 걸 봤는데 정확하게 돌로 찍힌 느낌이다 근데 그 돌로 찍혀서 정확히 왼쪽이거든요 왼쪽 왼쪽에 뭐 있냐 유심칩 유심칩이고 제가 아이폰을 갖고 있는데 유심칩을 빼려면 아이폰은 전문 이게 있어야 돼요 여기 동그란 거 이게 없으면은 빼기가 힘들다 그리고 가족들 전체가 에이아 보고 있니? 전문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늘 전문적인 그 바늘 바늘을 의미하는 거 전문적인 거 그냥 바늘을 쓰면 되는데 바늘은 원래 전문적인 거죠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아니 저기 클립 펴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옷빈으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뭐 7초 뭐 이런 거를 뭔가 이야기할 것처럼 하더니 내용은 없네요 또 빨간 아이폰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만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 친구들이 보통 뭐 토끼굴이라든지 아니 빨간 휴대폰이라든지 짤려있는 뭐 영상이라든지 결국 다 돌고 도는데 누가 그걸 좀 더 맛깔스럽게 음모론으로 꾸며내느냐 경쟁뿐만 경쟁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막 소름돋았어 이런 말 한마디씩 해주면 되는 거죠 땅이 났어 이거 봐 이거 뭔지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그로 끌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어그로 끌고 그런 사람들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그 빨간 아이폰이 이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냥 우연히 한강을 뒤지다가 튀어나온 누군가의 휴대폰이라는 게 드러난 지가 언젠데 제가 쟤네들 식으로 음모론을 풀자면 그 빨간 아이폰에 유심칩이 빠져있고 뭔가 손상된 흔적이 있고 한강에 누군가 던져서 없애려고 했다 어? 이거 혹시 그 뭐야 접대받은 그 스폰서 검사들 휴대폰이 일시에 다 없어졌다면서요 그렇죠 다 잃어버렸다며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방송작가 임모씨가 헷가닥했으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을 수 있겠죠 날 만만하게 보지 말라면서 뭐 만만하게 시기상으로 딱 맞는데 이거 시기상으로 딱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 가져와서 심지어 저거는 오보라는 게 판명단자가 옛날인데 이 영상이 올라온 거는 5월 21일이에요 아이폰이 문제가 됐었던 건 5월 초고 근데 여전히 그 장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숨기고 있거든요 그 빨간 아이폰의 정체에 대해서 정부가 숨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5월 21일에 영상을 올릴 때는 그 당시에 제가 방송 준비하던 시점 6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영상 제목이 뭐였냐면 라이브 동석자 A가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확신한다 괄호치고 반포 한강공원 사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A씨가 손정민 씨랑 같이 뭐 강물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했다 이제 이런 음모론이 퍼지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 음모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목을 썼었는데 며칠 전에 방송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영상 제목을 바꿨어요 어 그러네요 라이브 동석자 A에 대한 의혹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혹을 제기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야 라는 식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김홍처럼 싹 다 지운 건 아니지만 대처를 하고 있네요 근데 얘는 왜 지우면 안 되냐면 카페 운영하고 있잖아요 반진사 음 이렇게 세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쫄은 것처럼 보이면 그 위치가 흔들리거든요 아 물론 저는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안 가봐서 모르는 거죠 김홍씨는 아는데 아 맛을 아직 안 봤어 그렇죠 어 거기서 이제 조경태 의원의 명언 죽어봐야 저승맛을 가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유튜브라는 게 어쨌든 1초라도 더 걸어 넣으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요 내린다는 거는 진짜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뭐가 무섭거나 조회수가 수십만씩이 찍히고 있으니까 여전히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아직도 한강사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가기 전에 바짝 땡긴다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러면 그전에 무슨 영상을 올리고 있었느냐 뭐 제가 가져왔을 땐 뻔하지 않겠습니까 4.15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부정선거 밑으로 내려놨니까 그거 한참 파고 있더라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그러네요 민경욱 XX입니다 민경욱 변호인단 부정선거 증거 확보 난리 났습니다 마침내 인천재건표 굳이 따지자면 음모론 전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친구 지금 이 종이의 TV가 아마 한강사건 관련해서는 덩치가 가장 큰 유튜버라고 요것만 전문으로 다루는 유튜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 정도의 조회수를 결코 기록할 수 없었어요 뻔했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전에는 민경욱 서포트 전문 채널이었네요 사실상 그 정도였습니다 자 우리 이제 거물을 만나러 가봅시다 자 이렇게 두 주인공들을 만나보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공통점이 이어집니다 그 구우고 고소를 당했고요 컨텐츠를 바꾸고 있고요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분기를 따져보자고요 빨간 아이폰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경찰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관련 동영상을 더 안 올리는 게 이 사람한테 맞을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이 사람한테 맞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방송이 도움이 되네요 기왕 밀고 나간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장사에 도움이 돼요 아니 이미 로스웰에 기념품점을 차렸는데 아니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해봐야 그렇죠 어디 있겠지 로스웰에 땅에 밑에 차린 김에 차린 김에 그러다가 구치소로 향할 수도 있는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반가운 이웃을 다시 만나보기로 하죠 헬마우스 뉴스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자 헬마우스 코너에서 오늘은 현생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내일은 인류의 변화를 예측하는 시간입니다 변화된 인류 디트로이트 비컴 우라카이 새로운 장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어느 정도는 예측했는데 이 정도로 결과가 충격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러네요 이거는 진짜 게임 시나리오 같은 걸로 만들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배경이 언론이고 언론 내용으로 진행되는 게 좀 문제지 다이나믹함이 엄청난 내일의 결론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세민 에디터하고 유승균 비디오였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헬마우스 코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 I, D, W, K Thank you I, D, W, K I, D, W, K I, D, W, K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